Q. 나영 쌤이 알려주신 오답노트 정리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는 나영 쌤이 알려주신 오답노트 정리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가 원래 문제를 풀고 오답노트 같은 걸 안쓰고 그냥 틀린 문제는 틀린 대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오답노트를 쓴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괴롭고 그리고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는 공부 방법이라기보다는 윤철수님이 말씀하신 공부할 때 생각해야 되는 마음가슴 중에 하나가 나보다 독한 사람을 잃고 싶은 거는 내가 독한 사람보다 더 독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제일 필요해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독하게 공부는 하고 싶은데 남들이 공부할 시간을 놀고 남들이 물시간을 놀았기 때문에 대화를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제가 사실 고등학교 3학년이라 선생님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위로 형이 있고 밑으로 동생이 하나 있는 다자녀인데 단편적으로 다자녀라는 전역에 대해서 들어보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새삼게 알려주셔가지고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Q. 우리 캔 캠프에서 멘토들이 자신의 공부법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알려주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여기 위캔프에서 멘토들이 공부하는 것도 많았는데 숙소랑 안 먹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위캔이 정확한 점은 일단 밤이 제일 맛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 핸드폰을 많이 보는데 그것도 좀 고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위캔 오면서 제가 솔직히 공부를 잘 안 해요. 근데 여기 오면서 약간 의지도 좀 찾은 것 같고 친구도 사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인터넷으로 찾아서 갈래? 한 번 보여주셨었는데 처음에는 굳이 여기서 잠에서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 싶었는데 그냥 마음가신 한 번 배워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원했던 것 다 배워본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 위캔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